전고체전지도 이제 슬슬 스토리 쓸 때 됐죠. 관련주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전고체전지 얘기 안 나오면 섭섭하죠. 그래서 물론 상용화도 멀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 또 트레이딩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관련주 쟁여놓고 준비는 돼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야로 2차전지의 시대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세상을 그리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뭐 하지만 문제도 있고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안에 있는 그 전해질이라고 하는 양극재와 응극재를 보호하는 그게 액체로 돼 있다 보니까 뭐 꿀렁꿀렁 흔들리겠죠. 차에 타서도 흔들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오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이렇게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주면 안전성을 갖추는 동시에 같은 양극재와 응극재 똑같은 양을 담아도 이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개 이것도 여덟 개거든요. 근데 보시면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부피가 이렇게 작아지면 똑같은 차에도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 상용화되려면 멀었습니다. 실체를 보기도 어렵고요. 실체를 본다고 해도 가격 문제나 양산까지 오래 걸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장 실적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전고체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건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뭐 멀었다 멀었다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 시간은 엄청 빨리 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글로벌리 하기에 가장 좀 유력한 기업 중에 하나로 알려진 퀀텀스케이프의 양산 로드맵이 원래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 막 테슬라 급등하고 전기차 관련 좀 막 급등할 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2024년 25년은 돼야 이제 우리가 상업화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내년입니다. 와 시가 진짜 빠르죠? 그리고 또 일본이 열심히 벼르고 있어요. 왜 벼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한중일 이 3개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에 관심을 가졌던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는 가장 앞섰어요. 도요타를 앞세워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가 뭐 아시다시피 다 따라잡혔죠. 따라잡힌 게 아니라 그냥 중국 한국이 사실상 일본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전기차 사용 배터리 사용량이고요. 작년 기준. 중국 시장을 빼고 봐도 파나소닉이 그나마 좀 어떻게 좀 따라가는 수준 빼고는 명함도 내밀기 어렵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면 우리 리튬 전지 이쪽에서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고체로 앞서가자라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요타에서 전고체 전지를 탑재한 차량이 이미 나왔고 시험 운행도 했다던데 시험 운행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뭐 양산이 오래 걸린다. 상업화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직 멀었다는 뜻이겠죠. 이것도 시원찮았다는 뜻이고 어찌됐든 도요타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전고체 전지가 분명히 일본 입장에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그럼 우리는 반고체를 할게 반만 고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연내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몰리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삼성 SDI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리튬왕 전지 상용화를 좀 더 빨리 가져가려고 하고 전고체 전지 양산은 2020년대 후반인데 삼성 SDI가 조금 더 앞에 가고 있죠. 이재용 회장이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관련주가 한번 시세를 뿜어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것도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파일럿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파일럿 라인이 올해 상반기 안에는 완성이 된다고 하죠. 그걸 보러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에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안에는 샘플을 만들어서 성능 소재 및 부품 고법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왜 우리 진도준 드라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순양 자동차 달려가는 서킷에서 막 그 순양그룹 임원들이 막 이렇게 박수치고 확인하고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역시 자동차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전기차 전고체 전지까지 가서 과연 얼마나 잘 달리는지 그걸 올해 하반기 안에 삼성그룹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 관련 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단어놨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몇 가지 추가되기도 해서 훑어보고 가시죠. 우선 이름부터 미래지향적인 컴퍼니, 미래컴퍼니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복강경 수술로봇 관련 기업으로 알고 있죠. 이 외에도 다양한 IT 산업에 진출을 해 있는데 그런데 삼성 SDI랑 민간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2021년 3월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갔다 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미래컴퍼니의 주가가 강력하게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수화학입니다. 사실상 뭐 덩어리로 보나 움직임으로 보나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수화학이 화학 관련 기업들의 공통점이 이제 배터리 쪽으로 소재 사업에 진출을 많이 하죠. 그런데 특히나 전고체 쪽으로 조금 더 앞서가려고 얘기를 했어서 그 사업화를 추진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뭐 결과물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뭐 뭘 만든 게 아니라 솔리드 파워라고 이제 미국에서 퀀텀스케이프 그 다음에 솔리드 파워 두 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랑 황화리튬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화물계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 이수화학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장주라는 말씀을 드린 게 전고체 얘기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가가 불을 뿜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덩어리가 있는 두 번째 기업은 동화기업입니다. 여기 그 CI에서도 보다시피 나무, 목재 이쪽으로 알려진 기업인데 2차전지 전해액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2차전지 분야에서도 이렇게 점점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지난 2019년부터 동화기업이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액 연구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라고 해서 관련주로 엮어봤습니다. 사실 전고체라는 게 결국에는 전해질 액체를 전해질 고체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액체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언젠가 먹거리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당연히 고체전해질 사업에 대응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화기업 말고도 전해액 관련 기업들이 뭔가 스토리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잘 지켜보시면 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한솔케미칼입니다. KB증권에 따르면 핵심 소재인 고체전해질 제조의 특허등록에 최종 성공한 유일한 배터리 소재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전고체 배터리용 핵심 소재인 고체전해질까지 제품 구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외에 또 실리콘 음극제, 음극제 시장에서는 실리콘 음극제로의 대체 가능성이 가장 좀 핫한 이슈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죠. 자, 한농화성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또 전고체 관련주입니다. 탄력이 또 강해요, 주가 탄력이. 여기도 이제 또 국채과제 전고체 배터리 대량합성 기술 개발 소식에 시장의 주목을 지난 2021년부터 받아왔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민수 대표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쪽 국채과제, 고체전해질 공침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서 전고체 밸류체인 안에서 한자리 우리가 해보자 라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음극제 쪽, 실리콘 음극제 쪽으로 관심이 많은 기업들도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네요.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CIS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3월 2일 목요일도 시세를 한번 뿜어냈던 그런 종목인데 2차전지 전극공정 관련 장비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도 을지감치 여기는 2020년도부터 기술 이전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같이 움직이는 종목으로 TSI도 있습니다. 여기는 CIS랑 같이 뭔가 계속 협력을 하고 공동개발 연구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기사가 났던 기억이 나는데 CIS는 뭐 이제 지분 인수가 거의 결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상 백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기술도 있습니다. 여기도 2차전지 장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실질적인 계약이 하나 터졌습니다. 뭐냐면 반고체 장비 공급 파트너십 계약이 나왔어요. 반고체는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머지 않았겠죠. 전고체보다는 반고체? 조금 더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적에도 가시적인 영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바코까지 걸리네요. 전고체 방막 2차전지 제조형 장비 개발을 진행 중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국책과제 뭐 이런 쪽으로 엮이는 것 같은데 여기도 관련주로 한번 점 찍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EV 첨단 소재 여기는 직접 뭐를 개발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던 대만의 프로로지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대요. 여기다가 2021년도에 850만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주주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 기업 뭐야?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뭔데? 대만에서 그렇게 잘해? 그래서 뭔가 그냥 이슈가 터질 때마다 오릅니다. 주가가 반응을 해요. 근데 물론 그날 하루짜리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어쨌든 프로로지움의 어떤 성과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루머성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뭐 어찌됐든 EV 첨단 소재가 2차전지 그리고 전고체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좀 진심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리튬 플러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장외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2차전지 관련 기업이잖아요. 이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전기차 배터리 전용 FPCB를 K사에다가 신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K사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쪽에 진심이긴 한 것 같으니까 뭐 관심 있게 계속 챙겨는 놔야겠네요. 박명석의 한마디 쟁여두면 다 쓸 때가 있더라. 쟁여두면 다 쓸 때가 있겠죠. 뭐 지금 당장 전고체 전지 관련주가 실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쓸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최근 같은 이런 지수 박스권 장세에서는 한 번은 오더라고요.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니까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